이번 시간에는 부트 스트랩에서 제공하는 버튼의 스타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굉장히 이쁘죠. 그러니까 다양한 컬러를 버튼에 부여하고 컨텍스트 문맥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프라이머리 컬러, 세컨데리 컬러, 석세스 컬러 등등 10가지 종류가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죠. 이렇게 세련되고 아주 깔끔한 버튼 모양을 제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버튼 만들 때는 버튼 태그를 씁니다. 타입을 버튼까지 줘야 됩니다. 그런데 클래스를 btn, 짧게 줘야 돼요. btn 이라고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tn 프라이머리, btn 세컨데리 두 가지를 다 줘야 되고 버튼의 모양이고요. 컬러는 이렇게 컨텍스트 컬러로 btn 프라이머리부터 btn 링크까지 자 예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베이직일 때는 아무런 그 소위 컬러를 주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btn만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btn 프라이머리 주면은 이 컬러, 세컨데리는 이 컬러, 그러니까 회색이 약한 거죠. 등등 자동적으로 줄을 갈 수 있습니다. 자, 독특한 것은요. 이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놔 보세요. 컬러가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링크 뿐만 아니라 이 버튼에도 마우스가 올려면 h-over-c에 자동적으로 컬러가 진해지는 그 기능이 스타일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버튼은 그 컬러나 이런 거를 버튼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앵커, 그리고 그 인풋 요소에도 쓸 수 있어요.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버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링크에도 타입을 버튼으로 주면요. 앵커에서, 아, 여기 죄송합니다. 롤. 롤을 버튼이라고 주면은 이 모양이 버튼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클래스는 당연히 스타일이니까 btn, btn-info, 컬러를 프라이머리 주면 프라이머리 컬러로 바뀌는 거고요. 그 대신 앵커로 그대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은 앞에서 봤고요. 버튼의 버튼 타입은. 인풋도 타입을 버튼으로 주면 버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그 다양한 그 컨텍스트 컬러를 줄 수 있고요. 여기에 서밋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풋의 타입을 서밋으로 하면은 제출 버튼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결국에 모양이 버튼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btn, 그리고 btn-info, 뭐, 그, danger 한번 줘볼까요? dngr. 그러면은 빨강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의 모양과 컬러를 그 문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컬러가 너무 도드라져서 그냥 아웃라인만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웃라인 다음에 프라이머리, 아웃라인 다음에 세컨데리, 석세스. 그러니까 아웃라인 색깔만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 h over c에는 색깔이 다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그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사용자가 선택한 것을 시각적으로 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즉, 버튼에다가 btn 클래스, default 클래스 써줘야 되고요. btn-outline-primary.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웃라인을 지우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원래 이런 그 default 컬러가 그 바탕에 다 쓰여지는 건데, 우리가 아웃라인을 살려놓으면 평소에는 그냥 아웃라인 색깔, 텍스트 색깔만 그렇게 했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텍스트는 반전이 되고 컬러가, 컬러가, 백그라운드가 이제 도드라져 나오는 거죠. 버튼 사이즈는 세 가지가 지원됩니다. default 사이즈 구의 가운데 아무것도 안 쓰면 LG 하면 large, 그리고 SM 하면 small. 지금 이 크기입니다. 똑같은 버튼인데 여기 보세요. 버튼 LG. 아무것도 안 쓰면 default 구요. 버튼 SM. 당연히 컬러는 컬러대로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 건 알고 있고요. 너무 자명한 예제라서 살펴보지 않게. 아, 블럭 레벨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버튼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때가 있죠. 크게 화면 전체를 쓰게. 그러려면은 이 BTN 블럭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클래스만 거기다 선언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세 가지 크기의 버튼을 만들고 있는데요. 앞에 거는 그냥 default 버튼 사이즈를 본 거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버튼 LG. 버튼 large 사이즈 한 다음에 블럭 하면은 큰 사이즈에 그리고 스몰 한 다음에 하면은 작은 사이즈에 그러한 버튼이 만들어지고 블럭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쓰이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액티브와 디세이블 버튼인데요. 사실은 그 버튼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진해져요. 이게 액티브 기능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마우스 올려놓기도 전에 벌써 진해졌죠. 그리고 이 버튼 자체가 흐리다는 얘기는 디세이블드를 나타내려면 기본 주어진 색깔보다 흐린 색깔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컬러로 색깔을 밝고 어둡게 함으로써 얘의 버튼이 사용 가능한 건지 액티브 한 건지 아니면은 디세이블 한 건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디세이블드 라는 클래스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액티브 라는 클래스를 쓰면 됩니다. 이거는 BTN과 상관없이 그 엘레멘트 자체가 액티브 하냐 아니면 디세이블드 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디폴트에요. 프라이머리 버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컬러로 나와 있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진해지죠. 액티브가 된 거죠. 만약에 근데 액티브라고 미리 써 놓으면은 우리가 마우스 올려놓기도 전에 액티브 상태가 된 거죠. 그런 형태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디세이블드도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그런 버튼은 디세이블드라는 속성을 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흐리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스타일로도 조절할 수 있다. 앵커가 디세이블드로 되면은 이렇게 안 보이게 흐리게 나타나는 스타일을 액티브와 디세이블드로 줄 수 있고요. 자 이건 또 재미있는 기능인데요. 스피너라고 그래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동안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고 싶을 때는 이 스피너라는 걸 씁니다. 스피너. 근데 스피너 보더 그리고 스피너 보더 SM 이렇게 두 개의 사실은 클래스를 써야지 이렇게 되고요. 자 예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즉 이거를 그 버튼과 함께 써도 됩니다. 버튼과 함께 써도. 자 우선 버튼은 버튼인데 아무런 내용 없는 버튼 안에 텍스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텍스트가 없다 보니까 span 태그를 써가지고 거기에 클래스를 부여한 겁니다. 클래스를 부여할 때 스피너 보더와 스피너 보더 SM을 써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 SM을 써준 이유는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한 거고 디펄트는 좀 커요. 이렇게 디펄트 사이즈의 스피너가 좀 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탠다드 사이즈로 쓰고 싶으면 스피너 보더 하이픈 SM 작은 걸 쓰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쓰는 그 일반적인 크기의 사이즈가 적절하고요. 그리고 버튼을 쓸 때는 이렇게 이 내용은 이 텍스트 내용은 그 버튼과 슬래시 버튼 사이에 있는 텍스트가 당연히 여기 들어오는 거고요. 스피너 보더와 스피너 보더 SM 똑같이 쓰면 동그랗게 계속 움직이는 게 나오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거 말고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거 있죠. 이거는 그 이름이 좀 다릅니다. 스피너 그로우라고 해요. 스피너 보더하고 스피너 그로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더고 이거는 글로우. 그러니까 점점 밝아진다는 의미로 똑같습니다. 쓰는 거는. 버튼을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는 그룹져서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 지금 3개가 있는데 서로 경계선이 없어지고 붙어 있죠. 그럴 때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버튼 3개를 선언한 다음에 그거를 버튼 그룹이라는 클래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3개가 있었죠. 만약에 이 버튼을 우리가 그룹 찍기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 둘 셋이 다 떨어져 있는 거고요. 얘는 그룹 찍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 그룹, btn 그룹이라는 이 클래스를 우리가 선언해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한꺼번에 그룹 지어서 버튼의 역할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를 그룹 형태로 하느냐 아니면은 독립적인 걸로 하느냐 그 차이뿐이고요. 이 크기를 large로 하면은 크게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버튼을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붙일 수도 있어요. 버티컬, btn 그룹 한다면 버티컬만 붙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서 이것도 생략하고요. 아, 드롭다운 메뉴 이거 하나는 좀 살펴볼 가치가 있어 보여요. 애플, 삼성, 소니 세 개가 버튼인데 그룹 져 있어요. 근데 소니의 테이블, 테이블, 태블렛, 스마트폰이라는 게 썩그룹이 나오죠. 자, 이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일단은 이 세 개가 그룹 져야 돼요. 지금 보면은 btn 그룹으로 감싸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이 안에 버튼이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애플이 있어야 되고요. 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게 소니는 버튼은 버튼인데 그 아래쪽에 무언가가 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과 뒤를 또 이렇게 또 다른 그룹을 하나 더 성장합니다. 버튼 그룹. 그리고 그 대신 여기에 보면은 그 뭐 클릭했을 때 아래에 그 메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겁니다. 데이터 토글 이퀄 드롭다운 이라는 이거는 그냥 그 속성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트 스트랩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드롭다운 토글 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써 줘야지 이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모양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 떨어지는 두 개는 또 결국에는 그 드롭다운 아이텀이라는 그러니까 버튼이 아니라 만들어서 그 친구를 클래스도 드롭다운 메뉴 그리고 드롭다운 아이텀 이라면은 여기 보다시피 이런 스타일로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실험해 보고 조금 수정도 한번 해 볼까요? 지금 보면은 삼성 그러니까 애플, 삼성, 소니인데 소니 밑에 테이블, 태블렛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죠? 자 이거는 굉장히 독특하네요. 진짜 저도 이렇게 장소가 부족할 때는 위에 나타나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이거는 디펄트로 지원되는 기능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버튼 그룹이죠. 여기까지가 그죠? 그리고 거기 안에 삼성과 애플이 있고 여기에 소니가 있는데 소니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거 친구는 굳이 여러 줄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죠? 한 줄로 다 표현되니까 버튼이 세 개가 그룹져 있고 세 번째 거는 또 다른 그룹되어 있는데 드롭다운 메뉴가 그 아래에 나오는 거 그런 차이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드롭다운 토글이라는 거는 이렇게 눌렀을 때 나오고 누르면 안 나오는 이 기능을 주기 위한 스타일이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